엔트랙 몰고 알파원 박을게요 타요 엔트랙 잡았어요 엔트랙hit 아워 엔트네 나이스 퇴직치 확 아! 아! 쏜다! 알파원은 먹기 존나 쉬웠잖아요 아니 알파2가 오면 쉬워요 아 그래요? 나는 막기가 막기가 저쪽이 더 쉽던데 자 밉시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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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 못잡았어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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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리되는 듯 하고 스폰해서 A2 갑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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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트랩 나오면 같이 때리도록 할게요 엠트랩 나오기 직전 동네들은 아무도 안타네요 탔음 elders 허전 밖에서 주실 수준 고마워요 엠트랩 없응 엠트랩 할 지 히히 엠트랩 엠트랩 헥 hey 어? 이거 저거 아니네?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예 안? 아 아 아 아 아 공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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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도 웃긴게 쇼쌀을 발파트 찔러야되는데 안찔러냐 런쨰 후우 그 다음 퇴포비 닉큐서울 핸드가 처음으로 이거 게임을 이렇게 하죠 탱고! 아이덴파어! 여기 아까와 지금 들어가지고 자, 뉴토리박시라 오케이! 뉴토리박시라 프레드리박스 아! 아, 갑자기 정산 올라왔네. 자, 차를 삭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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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의 콜센터에 있는 점을 볼 수 있을까요? 여름을 맞춰진, 비교 조단에 있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적응이 맞춰진. 멘토 이상 켜져져요! 적읍 단체만 적읍 와 방공망 인데요? 그걸 때리네? 네 있어요 아 아 그래서 그 전화 위에 있던거 꼭대기에 저거 뽀겨야되요 그래가지고 아 십보로 뽀겨져요? 저거 네 렛케이로 십타고 렛케이로 십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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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여기 브라보 투구에서 지붕을 하세요 지붕을 이동하셨어요 오 지붕이요? 야..사람 막 숨어있는거 많아 아 진짜 저 등신인가 저거 핵이 꼬라박는 놈 뭔데 핵이를 꼬라박 계속 엄청 나쁘게 그 스포 시간 정해져 있는 거를 그 택시 택시로 자꾸 쓰면 안되죠 저 저거 좀 잡을게요 안되겠다 네 저거 장비 신고도 좀 잡아라 저거 좀 잡아라 이야 온도 아니 AA 가지고 딸 치는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엠티를 박을게요 일단 스포비콘이 필요해요 컷 나이스 아 우리 비콘 터졌네 나이스 람 나왔어요 람 레이밍인가? 아무튼 나왔어요 네 잡아요 나와봐 맘에꼬 우리가 잡을건데 자 1분뒤에 똥차 나오구요 어 우리도 나오네 근데 우리는 공일이여 아 공일탄놈이 계속 꼬라받고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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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문제에요 지금 지금 멀리서 어 나왔다 아 혼자 노는구나 저거 정엘 아니야 정엘이네 자 출발 어거 실내 빨리 먹어야 돼 아 그러면은 C1 빨리 쓰러 C1이야 오케이 C1 예외로도 있지 않나요? 없을거에요 올라가긴 흘러가지고 비닐건으로 여기 뭐 비닐건으로 이런거 있을텐데 백상으로만 더 나갔을텐데 백상이죠 여기 있긴 한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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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외로도 해봅시다 자, 업읍시다. 어, 햄트랙 몰고 들어갈 수 있겠네. 갑니다. 자, 준비된 리스폰 가시죠. 아, 잘못 들어갔네요. 일단 내리고 갑시다. 자, C2 먹었고. 못 먹겠네. 아, 먹겠네. 우린 옥상 갑시다. 제 위치에서 60미러에서 60미러입니다. 아, 여기가 아, 띵적이다 진짜. 둘 남았어요, 둘. 아, 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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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못 잡았어요, 못 잡았어요. 조심. 하이스. 나이스. 날 좀 돌아서 들어가죠. 네, 돌아서 들어가죠. 뭐하는거야? 힘들어요 아, 진짜 빠지네 오, 속도랑이 오, 들어가면 되겠다 같이 이제 안에서! 고생합니다. 안에서! 안에서! 이 사람! 냠! 내 사람! 왜 이렇게? 온다! 안에서! 셜끈에 다시 합당하네 소장찌개를 맞이하네 철학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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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자가 되게 불안한 것인가? 한時은 좋은 말씀을 주신다 한상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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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로드 이제! 렐로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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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로드 시작! 렐로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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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거다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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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렩!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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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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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맵은 그나마 공격하기 쉬운 맵이라... 사실 이게 한 번 력 바뀐 거예요 거점 C1이 아 그래요? C1이 진짜 우주방어 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동굴이 우주방어가 가능했던 지형이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